수학의 성적이 오르는지 반갑습니다. 최장희입니다. 이 시간은 예비고1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직 중3이죠. 고등학교 수학 똑바로 알아야 성적이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두 가지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가졌던 수학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어떤 마인드로 수학을 접근해야지 성적이 오르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해야 된다 해서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은 보통 대부분 강의가 오전에 재수생반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고3까지 해서 수험생들 위주로 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 또 우리 고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일반 들어가면 재수생과 고일이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현실. 애들이 얼마나 힘들면 3년 만에 이렇게 받겠어.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우리 고일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서 힐링의 느낌으로 고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온라인도 마찬가지야.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리로 오시죠. 아 잘 들어봐. 여러분들 이제 수학인데 선생님도 수학과를 나왔지만 이제 수학이 어떤 건지 학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 우리가 수학책을 딱 피면 교과서를 펴봐. 그럼 정의가 나와. 정의. 단원 딱 들어가면 1단원이 다항식이면 다항식이 정의부터 시작됩니다. 정의가 나오고. 그리고 정리라고 토가 달려있진 않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리라는 게 수학적으로 있고 그리고 공리나 다른 정리라는 그 성질들이 있어.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수학책이야. 그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고 문항을 연구한다든지 증명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런 정의 정의 성질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사고력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런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 왜 이런 연구를 하냐. 결국은 수학적인 사고의 능력.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게 근본적인 목표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학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실제적인 학문에서도 또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학문적인 수학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그게 아니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뭐야? 학문적인 수학이라는 얘기였고 하나 예를 좀 들을게. 선생님이 과거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 주인공 분인의 실명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분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IQ가 200이 넘습니다. 여러분 두 배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워낙 어려서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유치원인데 미적분을 풀고 이러니까 천재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아. 그래서 미국에서 그분을 데리고 가서 대학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나중에는 미국의 나사, 미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행성의 궤도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향수병이 생긴 거죠. 너무 어려서부터 떨어져 있어서 한국을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데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대학 시험을 봤단 말이야. 물론 지금의 수능 시스템 아니야. 그런데 그분이 대학 시험에서 지금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5, 60점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의욕을 제기하는 거야. 이분이 원래 천재가 아닌데 위조됐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 보면서 알았거든. 저게 바로 학문적인 수학과 평가로서의 수학의 차이. 그분이 못 푼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잘랐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2시간, 3시간 줬다 그러면 다 풀었겠죠. 당연히 수학 잘하신 분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학문적인 수학이라는 거. 이건 교육하는 사람들도 혼동을 많이 한데도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고 그러니까 시간 제약이 없어야 돼.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시간 제약이 없어야 되고.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수령이어야 돼 문제가. 서수령. 자기 한 문제를 연구하면서 서수를 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라면 정말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죠. 바로 평가를 원합니다. 학교 내신은 50분에 다 풀어야 되고. 수능은 100분에 다 풀어야 돼. 그것도 많은 문제를. 그게 고등학교 수학의 목표 아니야. 그래서 학문적인 연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학문적인 연구는 나중에 언제? 대학 가서 수학과에 가거나 아니면 20계열로 가거나 아니면 경영학과 가거나 수학이 필요한 과를 가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이론들을 집약적으로 집약된 이론으로 핵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박스화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항식이 나오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면 내신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다항식에서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으면 곱셈 공식을 하나의 박스 안에 딱 정리됐듯이 머릿속에 딱 박스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볼 때 그 박스만 딱 꺼내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집약된 이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개념 정리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이론 정리가 개념이 아니야. 그렇죠? 다항식 백날 개념 정리해봤자 문제가 어떻게 풀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평가요소적 문제 유형을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선생님이 잡아드리겠지만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런 유형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그걸 쪼개보면 두세 개 유형이 딱 결합돼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어렵게 경시대가 아니잖아.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본 유형들을 숙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를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학문적인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평가에 맞춰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충분히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게 우리같이 선생님들이 필요할까? 결국은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10시간, 10일 걸릴 거를 1시간 하루로 줄여드리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이런 건 강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우리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계획인데 여러분들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끼케봤자 두 달이죠. 1월, 2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현장에서 계획표 세워오는 거 보면 무슨 1년치 계획 세워와. 무슨 수학 정석 끝내고 개념원리 끝내고 학교 교과서 끝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권을 반복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돼. 그렇죠? 여러 권 볼 필요가 없어. 수학은 여러 권에 나눠져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야. 한 권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크대.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이게 한 권을 세 번 보내가 세 권을 한 번씩 본 애들보다는 잘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우리 또 공부를 해나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자기 실력에 맞게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만큼 해갖고 체계적인 계획을 한 번 잡아 봐. 그 틀은 내가 잡아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 아까 선생님 첫 번째로 점수가 오르는 수학 학습이다. 그래갖고 원론적인 얘기했잖아. 학문적인 수학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평가에서의 수학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드렸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방학 때 바로 그 평가를 위한 수학 학습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전국 1등 했어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0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먼저 집약적인 이론을 먼저 정리를 잘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첫 단추야. 그렇죠? 그리고 기본 문제 유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세 가지를 묶어놓은 통합 유형들. 수능을 위해서 유형들을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게 됐다면 실전적인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방학 때는 실전 연습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강좌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좀 압축시켜서 방학 내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강좌는 하나야. 예비 고1들은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고3들은 단계별로 되게 할 게 많아. 그런데 예비 고1은 딱 하나만 반복하면 돼. 여러 개 할 필요 없어. 선생님 강좌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개념. 수학 1인데. 이 수학 1이 과거에는 고2, 고3 과목이었어. 그래서 예비 고1을 앞에 붙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비 고1이라고 붙어있는 강좌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수학 1이 있고 수학 2가 있는데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수학 1이 1학기, 수학 2가 2학기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에 1년치의 고1 과정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젖어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간혹 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원에 가보면 학원에서도 그렇게 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학원들도 있고 하는데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의 방법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야 돼. 다시 얘기해서 수원, 수투를 할 시간이 있으면 수원을 두 번 해. 그게 훨씬 더 앞서가는 방법이야. 이게 너무 가늘게 대충 만약에 한 번 훑어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총정리. 그러니까 총정리라는 표현을 써서 고1 과정이 뭔지 맛보기 한다고 총정리한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보통 3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도 있어. 방학 때 놀고 3월 달부터 공부해. 그럼 얘는 굵직하게 공부할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얘는 자기가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 좀 잘 안 듣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수학보다는 다른 거 신경 써야지. 이미 했으니까. 이런 생각 하다 보면 결국은 평가를 해보면 얘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방학 동안에는 이걸 하지 마. 그냥 수원만 해. 수원을 두 번 본다. 세 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앞서가는 방법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 선생님이 집약적인 이론을 정리해 드릴 거고 문제, 기본 문제 유형 제시할 거고 통합 유형까지 그리고 서술형까지 다 쭉 틀을 잡아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유형집을 한 번 선별을 해. 유형집. 유형집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봤던 센 수학 같은 게 유형집이에요. 유형별로 문제가 쭉 많이 나와 있는 거. 센 수학, 개념 원리, RPM, 해법, 다문항, 개념 플러스 유형, 유형편 이런 유형집들을 한 번 선별해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단원 정리를 하면 집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유형집을 끝내. 알겠죠? 이 유형집만 한 두 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될 거 같아. 두 번 본다. 두 번 본다 아니면 세 번 본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또 3월이 되면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잘 잡아보시면 될 거 같아. 우리 이제 고1 친구들, 이제 고1이야. 예비 고1도 아니고 고1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1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수학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특히나 유클리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수능 100점 많은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 아니야. 뭐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한자인데. 이게 뭔지 알아? 정성성자야. 성실할 때 성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성실하게 사는 거거든. 그 성실이 뭐냐면 이 말씀 언 변이죠. 말씀 언. 자기가 내뱉은 거, 말한 거에 대해서 이룰 성자, 지킨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강좌 등록을 해서 난 두 달 동안 열심히 들을 거야. 그런데 완강률이 떨어져. 인터넷 완강률 나오거든. 떨어집니다. 현강 듣는 애들보다 현저히 낫습니다. 뭐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게 성실하지 못한 거거든. 성실하다는 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성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 동안에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닐 거야. 선생님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됐죠?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